지난 시간에 한옥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실문이 이미지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해서 구체적으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다시 편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편집할 것은 쌍사 그 다음에 궁창널 여기 조립되는 모든 부분 자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구멍까지 다 뚫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살 들어가는 부분까지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되어 있는 그 옆부분에다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밀고요.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195,673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업셋 도구를 이용해서 25 엔터 마우스 포인트를 가운데 두고 선택되면 델리트해서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내면은 그 다음에 라인도구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여기도 두 곳만 그 다음에 지우개 도구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십니다. 잠깐 옆으로 돌려주시고 밀기 끓이기 도구를 이용해서 안으로 15 엔터 지난 낱말을 편집할 때 상사를 새겼습니다마는 그때는 일일이 각 부재마다 따로따로 편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줄자도구를 이용해서 0.5 그 다음에 1 위에서 안내선 하나 찾아서 중심선을 찾아주시고 중심으로부터 위로 3 그리고 다시 5 아래로도 대칭으로 역시 3 그리고 5의 안내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라인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그리고 ESC키로 단절시키고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끝맺음을 하고 ESC키로 단절 그 다음에 홀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그리고 당겨주시고 여기서 위로 당겨서 선택키로 바꾸시고 여기 그 다음에 쉽지키를 누르고 여기 안쪽만 안쪽 라인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안쪽 라인만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쌍산을 새긴 부분에서 따라가기 도구를 그 부분에 클릭을 하면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새겨집니다. 이제 라인도구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주시고 선택키로 바꿔서 이 부분은 선을 삭제를 해주십니다. 뒤로 돌리셔서 라인도구로 바꾸시고 다시 이 코너에서 여기까지 위로 쭉 불러와서 저쪽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 연결시켜주고 앞으로 돌려서 그리고 선택키로 바꾸고 이 라인을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상사의 둥근 부분 곡선 부분은 선택해고 면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도구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지워지죠. 자 여기도 역시 선택키로 바꾸시고 여기 둥근 부분만 그리고 지우개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한꺼번에 지워집니다. 여기 올라가시면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선택키로 바꾸신 다음에 이쯤에서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딜리트 하면 한꺼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자 여기부터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우스 구축 그리고 면 반전을 일단 시켜주시고요. 줄자독을 이용해서 3 그 다음에 한 번 이번에는 4 보시면 이 두께가 한치의 두께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3 그리고 이쪽에서 1, 2, 3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4가 남겠죠. 이렇게 그림을 뒤로 돌려주시고 여기서 안내선을 해서 이 교차에다 붙여주시고 여기부터 아래로 25하고 자 이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다 붙여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이 푸짐이 속에다가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 저쪽이 아니라 여기다가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이번에는 저쪽 편에 그리고 선택키로 바꾸고 이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하면 이렇게 조각이 됩니다. 줄자 도구를 다시 이용해서 여기서 안내선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여기서 안내선을 찾아서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 그리고 면이 만들어지고요. 밀기 끌기 도구로 바깥으로 3하고 엔터 선택키로 바꾸시고 이 사선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없애주신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안내선을 모두 상제합니다. 약간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트리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그룹 만들기를 하시고 더블 클릭 다시 편집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트리플 클릭을 해서 모드를 선택하고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하나 해서 안쪽에다가 겹쳐지지 않도록 놓고 마우스 우측 대칭 이동 여기서는 파란 방향 그리고 여기 끝점을 잡고 끝점에다가 정확하게 붙여주십니다. 이제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이어진 선을 삭제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 여기 여긴 축선이기 때문에 안지워지는 거예요. 확대를 시켜서 지우개 도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은 지워지지 않고 선만 지워집니다. 만약에 선이 여기서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 선이 지워지기 때문에 면도 함께 사라지는 거 조심하셔야죠. 자 이렇게 하고 뒤로 돌려서 옆부분도 여기도 그 다음에 뒤도 한 번 더 돌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바깥에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를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그룹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Z축에다 대고 복사를 하나 해서 정확하게 Z축으로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135에다가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예 그거는 거기다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더블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뒤로 돌리시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 코너에서 Z축으로 바람축이죠. 라인을 하나 연결시켜주시고 밀기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세치를 밀어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줄자 도구 안내선을 하나 얻어서 이 코너에 그리고 밑에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고 라인 도구로 그대로 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밀기 끌기로 그 다음에 밀기 끌기로 이 부분을 이번에는 가운데니까 4죠. 그 다음에 없애주시고 여기도 없애시고요. 이렇게 하면 됐네요. 앞으로 돌려놓으시고요. 여기서 트리플 클릭을 그대로 하시고 이동 도구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겹쳐지지 않게 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대칭 빨간 방향 그 다음에 끝점을 잡고 던쳐주시고 역시 지우개 도구로 이어진 선들을 지워주십니다. 지우실 때 지우개 도구는 선이 지우지 않아야 될 선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이제 뒤집어 주시면서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안내선 삭제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